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다지도 완벽한 역사 세계사람 동아시아사 과목에 있어서 2021학년도 수능 1등급을 받게 한 커리큘럼 가이드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생님 이게 몇 번째 찍는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찍고 나서 2021학년도 대비 그러니까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이슈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더 빠른 시기에 강의를 제공을 해주고 싶어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좀 바뀐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 여러분? 맞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내린 방침은요 이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듯이 수능 날이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의가 개강이 되지 않더라도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대로 강의를 찍어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착실하게 해나가시면 돼요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년 동안에 우리 커리큘럼과 관련된 계획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념까지가 이미 끝났고 4월 첫째 주차에 연표특강 강의가 들어가게 되죠 이제부터 남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변화된 내용, 크게 변화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의 조정이에요 선생님이 원래 예고했었던 커리큘럼 가이드 그 개정된 내용과는 다르게 새롭게 찍게 된 이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는 문제풀이의 개강 시기가 빠릅니다 그 전에는 문제풀이 안에 EBS 연계교재 내용을 녹여내서 여름방학 때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개정교육과정에서 적당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기출문제랑 관련된 분석을 담은 것을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8주 동안 진행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EBS 연계교재와 관련된 특강이 여름방학 동안에 진행이 될 거고 이건 10시간이라 굉장히 짧아요 그 위에 파이널이 쭉 진행이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12월 29일 날 개강이 돼서 이미 완강이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충분한 개념의 복습의 시간에 있으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연표특강이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4월 첫째 주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강씩 5주 동안 업로드가 될 거예요 연표특강 오리엔테이션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연표특강 두 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표북은 정말 선생님이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연표북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거든 그러니까 A4 반 정도를 접은 사이즈만큼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알죠? 여러분들 책갈피 이거 대고 보시면서 연도를 암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업 들을 때는 워크북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필기하실 수 있고 연표 유형으로 나온 모든 기출문항은 연표특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연표 유형으로 나왔던 기출문항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꼭 연표특강 듣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런 이후에 문제풀이가 진행되어 나갈 거고요 탁월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24강으로 3강씩 8주 동안 업로드가 됩니다 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딱 개정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적합하게 변형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그래서 문제풀이를 준비하는 게 선생님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롭게 교재를 쓰듯이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면 되고 원래 예고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안에서 연계요제 그러니까 수능특강 수능 완성의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기출문제와 관련된 트레이닝을 충분히 한 이후에 여름방학 때 10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연계교제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해 나갑니다 선생님은 EBS에서 강의를 했을 때 실제로 수능특강 수능완성과 관련된 단독 강의를 진행해 보기도 했고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EBS 연계교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BS의 연계교제라고 하면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있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과 관련된 강의를 따로 들으려고 하면 EBS에서 대략 60에서 70강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10시간 동안 딱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포함해서 교재도 별도로 나가고 3강씩 4주 동안 10강으로 진행되어 나갈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선생님은 커리큘럼 상에서 중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 개념에서 했던 걸 그대로 다른 데서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연계특강에서는 뭐를 다룰 거냐면 개념에서 다루지 않았고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고 연표특강에서 나오지 않은 올해 연계교제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 자료, 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겹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연계특강 10시간 동안에 다루는 내용은 곧 뭐다? 평가원의 트렌드이자 EBS 출제진들이 오래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파이널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2021학년도 예리한 파이널은 9월에 개강을 할 거고 15강으로 진행되어 나갈 거예요 5회차의 모의고사에 아시죠? 시크릿 북이라고 해서 수능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올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시크릿 북이 같이 나가게 될 건데 수능이 12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정이고 시즌 1, 시즌 2로 해서 시즌 1, 2로 나눠가지고 좀 더 내용이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2021학년도와 관련된 안내는 모두 다 해드렸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받는 선생님이 DM으로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하다가 한 달 동안 거의 공부를 놓아버려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지난 시간이고 우리가 그걸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잘 해나갈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는 정말 더 큰 후회만 가지고 올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12월로 수능이 미뤄졌고 비록 2주밖에 미뤄지지 않기는 했지만 지금부터 알차게 내용들 짜셔서 개념 복습하고 따라오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에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젠가 끝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더욱더 독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시면서 환경을 장악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이제 곧 개강할 연계특강에서 연표특강이죠 연표특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sound of light